1분 38초 자 뭐해? 뭐해? 어? 뭐해? 어? 김정은 얘기 듣고 있어? 김정은 이야기 듣고 있어? 어 엄마 왜? 나 엄마한테 고백할게 있어? 뭔 고백? 어? 뭔 고백? 엄마 왜? 나 있잖아 응 내가 응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 시발 또 개의 이야기 개의 소리 하지 마라 어? 어? 엄마 어? 어? 엄마 개의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이야기 전화 끊지 말고 근데 강아지를 지금 샀어 샀는데 아니 개의 소리 하지 마라 아니겠다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야기 끊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내 이야기 들어봐 엄마 네 강아지를 응? 응? 어때? 강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응? 어때?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울게 내가 그 개소리떡지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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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게 생일게 정말 다 알게 엄마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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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레임 3개 감사합니다 3 2 1 자 봉수님 아우께 감사합니다 뭐 엄마 뭐 사랑하는 엄마 아니 내 방송하는 방에서만 키울게 뭐 목욕도 자주 시키고 내가 교육시키고 옷 좀 다 다 그거 할게 나 한번만 믿어봐 나 개짓말 90만원 한번만 나 외롭단 말이야 나 어때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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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뭐 거지를 못하는데 무슨 개질 아니고 아니 강아지 방송할 때 같이 나가고 내가 내가 알아서 그 내 어 강아지를 어떻게 대여를 해 아니 대여를 대여로 키우면 그 강아지가 그 사랑으로 갈 수 있겠어 한글자막제를 가져올 Safety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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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